저희가 한 5주 했나요? 예 왔어요 5주 딱 5주 차죠? 첫 방 때 너무 긴장을 했어가지고 노래도 너무 이번에 제일 강한 노래이기도 했고 연습도 걸스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아주 다 죽여주자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그만큼 무대가 잘 나왔던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그만큼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뿌듯해졌고요 뭔가 이렇게 저희 사전 녹화나 생방송 할 때 아가 봉이 잘 아가 봉이 잘 아가 봉이 잘 입이 얼었어가지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가 봉이 잘 보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고마웠고 오늘 못 와서 뒤에서 있는 분들도 너무 고맙고 저희 얼른 좋은 곡 들고 그 얘기할 때 나한테 집중해요 아가 봉이 잘 들 difficile 아고 헤엄스 아가 봉이 잘 들리던 것 같다 아가 봉이 잘 들렸어요 две가 봉이 잘 들렸어요 오일rière 아가 봉이 잘 들리던 것 같아요 아나 봉이 잘 들리던 것 같아요 잠시 안 들리던 것 같은데 그행은 모르고 아나 봉이 잘 들렸어요 이 말 들어요 여기서 볼 때는 좀 더 따뜻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뭐 아이스 초코나 뜨거운 초코나 아무거나 뭐 맛있는 거 드시고 마시고 여기 아이스 초코 먹겠어요 지금 아니 속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목이 돼 그죠?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크 형으로 넘어갈게요 수고했어 진영아 수고했어 네 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했어